성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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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3장에서 4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만나학교 60만 명 졸업식이 두 달 동안 거행됩니다. 둘째, 모세 신해산 80일은 듣고 모아평지 60일은 말합니다. 셋째, 모세는 만나세대 60만 졸업생들의 미래를 위해 근해를 태웁니다. 넷째, 제사장 나라 이같이 공유로운 교례와 법도를 가진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섯째, 보여줄 땅은 500년 만에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3장에서 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수하나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해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훈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수하는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 아르곱 오운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그 우리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해스본 왕 시훈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산을 시돈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라왓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너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안문족 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귀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귀빗이오 너비가 네 귀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왓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로벤 자손과 가짜 손에게 주었고 길라왓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오온 지방 곧 오온 바산으로는 내가 문하세 판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문하세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오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라왓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가짜 손에게는 길라왓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안문 자손의 지역 약복항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여 길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스게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르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요수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요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요하께 간구하기를 주 요하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요하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요호수하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백불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귀래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키라. 요하께서 바할 부월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할 부월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요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귀래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래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귀래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요하 앞에 섰던 날에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해. 너희가 가까이 나와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흙암이 덮였는데. 요하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요하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요하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하께서 호랩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 적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요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묻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요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지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요하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요하 앞에 악을 행하므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삽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하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오. 여하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요하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나래 내가 내 하나님 요하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요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요하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하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요하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건농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진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요하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요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돈눈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로벤 지파를 위한 것이오. 하나는 길라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오.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문하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백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헬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루는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오늘 우리는 신명기 3장에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공의로운 나라 제사장 나라에 대해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큰 공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큰 공의로운 나라는 끝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요약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